반갑습니다. 저는요. 강북구 수유리에서 선녀 대신 간판을 걸면서 할머니도 모시고 장군님도 모시고 우리 동자선녀님이 앞에서 점도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제자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제가 이렇게 법당이 없었어요. 그 전에 직업이 피부관리사여서 마사지샵이었는데 그때는 원래 신회받을 때쯤 되면요. 네가 이 길을 안 가? 그럼 집안에 우한도 있게끔 하고 내 자신을 힘들게 또 하고 막 우여곡절이 많아진단 말이죠. 근데 다른 건 내가 다 참았는데 금전으로 힘을 들게 하시더라고. 진짜 돈 만 원이 없게끔 만들어요. 손님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금전이 너무 나가는 돈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힘이 들게끔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관리 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당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법당이 없어서 샵에서 3개월 동안 거기서 점을 봤어요. 그럼 이런 거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지지도 않고 그냥 단지 하나만 있었어. 방울하고 부채 하나씩 딱 있고. 그래갖고 거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신어머니, 신어머니한테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가 알아서 보래. 나보고. 네가 알아서 보래. 그래서 어떻게 볼까요? 단지 앞에 이제 지금 불사 단지지 지금 할 생각하면 할머니 앞에서 방울 부채를 흔들으래. 그리고 손님을 보래. 그런데 신을 내림 받자마자 손님이 마사지 손님은 없고 진짜 점사 손님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어디서 소개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5시부터 점을 봤어. 잠도 안 깨 죽겠는데. 새벽 5시부터 점을 오는데. 저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애동이라 보니까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 그럼 그때는 예쏘 노만 했어. 뭐 물어보면 이건 근데 그때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말문이 터져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을 감고 점을 봤어요. 눈을 감고 보면 보이는 거야. 이 상황이. 만약에 자식을 물어보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조금 미안하지만 약아졌어 내가. 4년이 이제 되니까. 사람이야. 약아진단 말이지. 근데 그때는 뭔 모르니까 한 사람을 볼 때 일가 친척까지 다 봐줬네.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근데 애기를 보는데 애기가 막 춤을 추는 게 보여. 그래서 내가 네 애기는 춤도 춘다. 발레하니? 이러면서 발레하는 게 춤을 춘다든가. 어떤 사람은 사고가는데 트럭이 이렇게 미치는 거야. 당신 트럭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전날 트럭에 치일 뻔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고 수가 있으니 이래 이래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믿게끔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근데 신이 오면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내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때는 애동이니까 이 신명이 너무 강하게 치이고. 그때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등불로 모셔져 있지만 그때는 그 자리에 안주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샵에서 점을 봤기 때문에 내 몸에 다 실어야 돼. 내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실리면 내가 내 거 아니야. 그냥 확 눈이 확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는 초반에는 지금도 가끔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귀가 막 이렇게 움직였어. 내가 눈도 귀가 이렇게 막 따로따로 움직였어. 따로따로 움직였어. 눈썹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신을 몸으로 얼굴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뭐라 그럴까. 손님들이 보면서 물어보시면 실려가지고 제일 첫 번째 오신 분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일을 못했어. 정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대기업은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이 사람이 진짜 죽길 입은 직전이야. 대기업 임원인데.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할머니가 확 실려가지고. 이제 그 집 할머니였던 거겠지. 그 집 네가 죽으려고 하냐고. 네가 살고자 싶으면 그때 당시 내가 굿이 뭔 줄 알았겠으면 뭐지잖아요. 하라고 그랬어. 살고 싶으면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대기 힘들었던 사람인데 그걸 딱 하고 진짜 뻥 안 치고 걸어다니고 일을 했어. 그 사람도 신으로 치였던 부분이야. 신으로 치였던 남자분이셨는데 몸으로도 많이 치였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쨌거나 몸이 아픈 관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나는 첫 번째 손님. 어찌면 내가 신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손님이 있다며 뭘 알았겠어. 그냥 비었지. 저 사람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그분 살려내고 두 번째 손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후처였어. 본처가 따로 있는 남자가 있어. 근데 이혼을 하고 이 여자가 욕심이 되게 많은데 이 여자가 원래 나한테 마사지 손님이었거든. 원장님이셨는데. 이분이 딱 들어와갖고 난 그 남자가 본남, 본마누한테 가버린 거야. 그럼 어떡해. 잡고 싶은 거지. 자기랑 3년 동안 살다가 다시 본부인한테 갔으니까. 근데 원래 본부인한테 다시 오기가 힘들어. 거기는 또 자식들도 있고 자식이 시집장가를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니까 나한테 좀 다시 오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난 어떡해. 이 손은 또 손님인데. 그 빌었지. 울고불고 빌었지. 이 사람 매일 같이 와서 나를 들들들들도 보는 거야. 진짜 오긴 오냐고. 근데 할머니가 그래. 온대. 또 그때도 뭘 하라고 하긴 했겠지. 그때 당시에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빌었어. 그냥 맨날 할머니 나 너무 힘들다고. 이 사람 나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맨날 울고불고 하면서 빌었어. 근데 그 사람 나한테 왔어. 본처를 데리고 왔어. 본처한테 간 남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둘이 잘 살게 된다. 난 들어왔어. 갑자기 Select the which like 도시 할 miş ak 감사합니다.